자 내가 가있으면 딱 4열 종대로 헤쳐 모여 있겠죠? 어 좋아좋아 아주 아주 좋아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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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모내기 하세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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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비 뭐해 도끼비 뭐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조피아가 잘해 도끼비가 느려 지금 트위치 잘하고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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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군대 예행연습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군대 사열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군대 사열할 때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좀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끼비 지금 또 얼타죠 예 오 와 이야 이거죠 우리 예거가 완전 에이스야 어 예거가 에이스야 예거가 어 아주 그냥 저 창공의 에이스 어 완전 창공의 에이스 스윽 네 어어 야 야 총독 쏘지마 야 가만히 누워있어 야 오지마 하지마 누워 누워 있어 야 데 니어 총 쏘면 렉 걸린다이 하지마 아 오우씨 뭐야 왜이래 자 와아 야야야야 하지마 일 걸린다 지금 오오오 크레모아를 자랑하고 있어요 잘 깔았네요 잘 깔았어요 그래 방패 건너라 계속 건너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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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계속 가봐 내가 이제 클로즈샷으로 딱 찍을게 그렇지 그렇지 멋있다 그렇지 유격 유격 일격 필살 카피탕 오른쪽 예거 뒤로 가라 달려 달려 오른쪽으로 빠져서 달려 총 쏘지 말고 카피탕 뭐해 어 내가 가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소리도 안나 이거 어떻게 된거야 흐흐흐흫 으아아 튕긴다아 정신 나갈거같애 오우 어우우 셰 kern이 너무 안보여 어떻게 된거아 이거 오오 소리가 이제 온다 소리가 이제와 으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사시다! 와... 우와... ARK 아직 안 튕기시네 워어어엇 워 신난다아 흐흐흫 어우어우 어우 귀가 아프네 자 가세요 야 두개 다 붙일 수 없어? 양쪽 다? 양쪽 다 부셔봐 폭발 효과가 없어진다 시원하겠다 재밌겠다 야 재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구요 예 자 클레이 사격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쏘는 데다 던지면 돼요 막 던지세요 지금부터 발키리캠 에코캠도 안보인다 오 하나 부셨다 위로 던져 위로 위로 안보여요 트위치캠이 제일 부수기 편하다 발키리캠도 어렵고 어 렉걸려 어 엘라 더 부셨다 에코 드롬바 오케이 부셨고 뭐 너희들 늦게 옆에서 던지는거 이거 뭐냐 하다가 너무 늦게 내려오고 너무 짝 너무 저거야 야 스모크 씨 공주에서 서지니까 못 맞추겠어 뭐 짜봐요 이제 와 마우스 내리는거 짜봐 쌔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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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쌔 하하하하하하 아 귀엽기네 모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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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발키리 땐 스킨이었네 이야 파핀 댄스 오지는데 마이클 잭슨 뺨을 추려가기 했는데 에코도 보여줘야지 에코도 보여줘야지 에코 에코 5번 눌러봐요 에코도 보여줘야지 에코도 보여줘야지 이야 오 반지라나 오오 렉스 5 으 아 으 으 으 으 으